의제제도와 관계기관의 협의 의제제도와 관계기관의 협의인데요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입니다 민원이란 일정한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의제제도를 여기에 안 쓰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박준성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의제제도는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수익적 처분을 복수로 신청하는 건데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이쪽으로 신청해서 받으면 다른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절차라고 불러요 의제제도를 그렇게 보지 않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신고파트에서 한번 배웠네요 11조 5항 특히 3호가 주로 문제가 된다고 했죠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의제 또는 간주라고 불렀습니다 의제제도의 의의는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이때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다는 의미가 뭐냐 시험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온 쟁점은 아닙니다 한번 좀 더 읽어보시면 되겠고 의제의 효과도 간단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